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함이나 이런 걸 다 떼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뭔가 하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여러분들 저는 사람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사회 시민으로서 어떤 조직을 맡았던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는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등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책임감. 그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동전의 양면관계처럼 남자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처리가 아주 깔끔하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퀄리티의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책임감이 강하고 일처리가 깔끔하게 되면 자기 앞가름은 충분히 하고 남한테 패기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선거부정 문제가 이런 복잡한 문제 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똑같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남자가 뭐하는 거고 너고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을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잘 알고 있는가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보도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은 다 요약 정리돼 대통령이 다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확인한 발언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왜 보냐. 이분 말씀에 의하면 다른 데는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 알고 있죠. 김기현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대표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책을 보내주라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하라.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런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8번이나 일어났던 부정선거의 실상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알매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금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럼 한 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보시죠. 대통령 선거에 사전특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방선거에 사전특표를 했습니다. 당선인 신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선인 신분.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후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노력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얼마든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8번에 한 번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완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를 다 태만이 한 겁니다. 헌법 여러분들 헌법 제66조가 요구하는 대통령 책무는 물론이고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만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8번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당선인이 되셨을 때 대통령 선거가 예를 들면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캠프 측에서도 최소 10%를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0.73%로 이긴 거 아닙니까. 캠프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이 일어났음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거죠. 제가 여러분 취해보니까 대통령이 8번 정도 선관위로 하여금 선거 문제에 좀 더 관리를 꼼꼼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여러분들 그냥 활용을 안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직책이 요구하는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할이. 전혀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부분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탄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책이 많이 잡혔는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전혀 이행을 안 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름 주저하느냐 이 이야기. 구부하게 이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이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수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10대처럼 여러분들 청소년도 아니고 나이 60대처럼 든 사람이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한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국민들이 이런다 알지 말아야 될 이유라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그런 침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안 합니다. 선거부정 절대 안 다룰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절대라는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냐. 3개월 안에 다룰 수가 없으면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보궐선거 예를 깔아뭉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깔아뭉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다 깔아뭉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대통령이 입을 담은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 새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남자가 뭐 그런 사람이. 모가지가 칼이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이름들 의무를 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죽게 살게 됐는데 대한민국 자유공화국이 뭐죠. 후기 조선사회로 가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이름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깔아뭉개일 수 있냐. 그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호불호 를 떠나가지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가장이 되면 식솔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 하대 가장 낮게 보는 인간들이 뭔가 남자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남자처럼 여러분들 저는 아주 그냥 행편없이 보는 남자들이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내 구실할 일입니까. 다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녀자들이나 뭡니까. 자기의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얼마나 고생할 겁니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안 밝힐 겁니다. 그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악과 타협을 한 거죠. 악과 타협했기 때문에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것을 큰 악과 여러분들 타협 한 게 아니라 작은 악과 타협을 한 거죠. 그 김기현 씨 당대표될 때 얼마나 무리수를 줬습니까. 선관위 측 여러분 협조 안 받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모바일 투표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ARS 투표를 얼마를 받았는지 아무것도 말하고 그냥 구렁이 땀 넘어가지 않습니까. 선관위 협조를 안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김기현이 당대표가 됩니까.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좀 길게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뭐죠.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렇게 악과 타협을 해가 악에 인하면 종이 되고 도구가 되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깔아뭉개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성공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선거 부정 문제를 이제 뒤집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100% 확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뒤집기는 힘듭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국민들이 참정권을 잃고 나는 동갑내기지만 도저히 납득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저렇게 인간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벌 받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이 뻔히 노예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악과 타협에 쓰는 부정성을 깔아뭉개는 여당의 여러분들 당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들은 사기꾼이고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별개입니까. 국민들이 권리를 침탈해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면 그것만큼이면 심한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둑놈들인 거죠. 어떻든 뭐 윤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국민들이 제안 안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누가 물을 겁니다. 공박사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왜 하냐.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들 1권 선거